저 전승 저 전승 안돼! 이 풋사가 저렴하면 너를 반드시 불중하게 낼 것이고 너 찾았으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겉에 쓰면 좋겠어 하다 하다 별 짓을 다 하네 웹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현피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잘 좋겠어 그럼 뭐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건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이상한 건 원래부터 알았는데 나는 영야들의 갱투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엔 주 투기 둘은 아직 싸우는 중이다 저 전승 지난데 우승자야 찾고 싶지 않아요? 몇 가지만 뭐야? 존나 욕이 없어 미치는 맞네 역시 잉여력도 내 바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곱등이나 죽이겠어? 자신 있음? 나 완전 스파르타 돋는데 직공파트랑 왜 같이 다녀요?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휴머니즘이 는 새끼야 정정당당하게 밀려서 복수하는 직공파 다들 주목하고 있잖아 지금 막 하는 말이 저한테 희망이 통사할 때 보자 대박 조용히 해 아 때리면 때렸지 왜 맞고 댕겨 비스터르당 소 안 들려 이거 복구 말해 이거 복구 말해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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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나의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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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